안녕하십니까, 예리씨. 예, 안녕하세요. 왜 저랑 커플이예요? 그래요? 그만 싸워요. 정말. 야, 야. 프랩팩, 프랩팩, 프랩팩. 가서 앉을게. 왜 이렇게 삶을 비굴하게 살지 말라고. 힘들어, 그렇게! 나는 더 안 힘들어. 네. 내가 힘이 더 센덜라고 부르는게. 너무 너무 행복해 보이시나요? 아이스크림 맛있어 보이는데 모델이 별로네요 탈락 조심하세요 네 마늘을 너무 크게 괜찮아요 크게 먹는거죠 예리씨 양파 다질래요? 양파는 씹어봐요 양파는 제가 마늘할게요 양파 해주세요 아니요 다빈이...잠깐만요 양파 매우 좀 싫어요 예리 허브 웬 디스 노 윤흠 하그는 그건 허브가 아니라 어? 썸데쌍 아니니? 자막 사랑하는 마음을... 멘트도 한 번 하면서 해줘야지 근데 항상 제가 뽀뽀할 때마다 되게 싫어요 평상시에도 오오오오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